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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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홍콩도 연결하고 또 로컬에서 직접 나오시는 분들도 중국 쪽에 비중을 꽤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과 금액과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사실 비교할 수는 없었는데 압도적으로 미국이었거든요. 저희 컨텐츠는 제 생각으로 한 7대 3 대 3 정도로 중국을 웨이트를 뒀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했는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어쨌든 5년 내 최고치를 쳤다니까 이건 비교적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니와 최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장이 튀어오르는 거니까요. 부양을 하는 장이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중국 당국에서 너무 오른다니까 진정하려니까 이런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과거와 다르게 중국 당국이 버블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는 부분은 그만큼 시장의 상승 동력이 좀 강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제가 시장 이슈 점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역시나 시장의 춘절을 앞두고 5년의 최고치 경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춘절 이후에 중국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고민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위 시장의 중요 섹터 한번 점검하고 주요 종목들을 조금 언급한 이후에 오늘의 시장 이슈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강세 보였고 특징 섹터는 여전히 음식률 섹터가 강세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음식률 섹터라고 하면 백주 기업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고 사실 지난주 목요일 귀주모태주가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불과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 10%가 더 오르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귀주모태주가 6%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상위 시장의 시가총의 1위 기업이고 시가총의 500조를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6% 오르는 게 얼마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리고 가전 관련 종목들도 거의 3% 가까이 움직였는데 중국의 가전을 대표한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메이디그룹이 백색가전의 소비를 볼 수 있는 대표하는 기업인데 메이디그룹이 오늘 5% 이상 올랐고 메이디그룹도 시가총의 100조 이상의 기업이니까 5%면 사실 꽤 가파른 상승을 보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색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조금 억눌렸던 소비들 중에서 작은 소비들은 억눌린 소비가 바로 나타나지만 가전을 바꾸거나 이런 건 조금 큰 지출이다 보니까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후면 이후에 관찰된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가전 소비의 지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메이디 같은 약간은 조금 가치주 성격의 안정적인 종목들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빠졌습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내려갔던 건 오히려 은행 관련 종목들이 최근 며칠간 오르다가 오늘은 오히려 춘절 앞두고 다른 주도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태로 약간 처지는 모습이었고요. 국영은행들이 소폭 하락해서 섹터 전반으로 한 0.6% 정도의 하락폭 보였습니다. 아무리 중국분들 빠이주라고 하죠. 백주를 좋아한다지만 귀주모태주가 시가총의 1위라는 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이트진루가 시가총의 1위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소비시장이 크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백주계배되는 선호가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 돈을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할 만했던 부분이 우선 홍콩 시장의 대형주들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이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특히나 지금 홍콩 시장 시총 5위로 자리 잡은 콰이쇼우가 신규 상장 종목인데 오늘 13% 급등하면서 홍콩 시장 시가총의 5위로 자리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리율 제가 글로벌 마켓 브리핑할 때 콰이쇼우 신규 상장에 대해서 언급해드렸었는데 지난주 금리율 상장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공모가 115 홍콩 달러에서 상장 첫날 300 홍콩 달러까지 급등했었고 거기서 추가 상승해서 지금 거의 400 홍콩 달러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수급적으로는 가장 핫이슈로 자리 잡힌 종목입니다. 이게 업종이 뭡니까? 짧은 동영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틱톡과 경쟁 관계에 있고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지만 커머스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상업적인 파급력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어찌 보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상해지수 기준으로 한 5년 내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죠. 박스피라는 용어를 우리는 많이 씁니다마는 어쨌든 중국 시장도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 가장 많이 눌려 있었던 주시장인데 경제를 반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가장 좋았으니까 2020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15년, 10년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저 역시도 춘절을 앞두고 상해종합시장이 사실 지수로는 5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한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질 때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난 15년간 상해종합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체크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상해종합시장의 5년 내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조금 주목시키는 이유는 있는데 과거에 상해종합시장이 크게 많이 올랐던 시기가 2007년도와 2015년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었냐면 상승 추세가 관찰될 수 있는 평범한 박스권의 상단에서 대략 1년 6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수가 15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4배가 오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중국 시장의 굉장히 거대한 버블기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15년도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박스권의 상단에 도달한 상태에서 거의 7개월에 걸쳐서 상승을 하면서 2400포인트에서 5200포인트까지 상승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기에 상해시장은 사실 박스권 상단을 한번 깨고 올라가면 그게 추세가 강화되면서 2배 혹은 4배까지 급등한 전략이 있는 지수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도 기존의 박스권 상단을 깨고 올라간 상황에서는 그 추세가 강화되게 되면 상단을 열고 상당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과거의 패턴들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미래에 대한 추정은 사실 팩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의견으로서밖에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의 색깔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보는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슈는 과거와 다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은 시장의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과거 상해종합지수가 2007년과 2015년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오는 국면에서 사실 중국 사회 자체는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패턴이었습니다. 특히나 2013년도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2015년도 상해종합지수가 두 배 이상 오르고 다시 또 정부 규제를 맞으면서 반토막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레버를 일으키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고 실제로 정부 부처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들도 관찰됐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버블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21년도에 과거와 같은 시장의 박스건을 깨고 올라간 증시지만 분명히 중국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2주 전 나타났던 시보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함으로써 관리하는 시보금리가 급등하게 되고 시장이 또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방향성이 상승이 어느 정도가 열려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은 조금 어렵지만 아마도 2015년에 2007년에 비해서는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억제된 형태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상승의 속도도 조금 완만하겠지만 하락의 속도 역시도 과거의 패턴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조정을 받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견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상승의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승이 되고 상승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국면이라면 사실 중국 시장의 펀더멘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현재는 좋으니까 경제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국 당국에서 부츠라고 표현하더군요. 중국 투자자들을 잘라도 잘라도 계속 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폭풍이 두려워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측면인데 글쎄 시장을 아래로도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위에서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투자 전략은 사실은 이럴 때는 상승률은 제약될 수 있지만 견조하다. 그러면 물량 뛰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도 정부 당국의 색깔이 시장의 속도 조절을 나서면서 완만한 상승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형주의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지나치게 단기 수익률이 좋아졌을 때는 또 비중을 약간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했다가 또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현금을 활용해서 또 우량주의를 매매하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하기 좋은 양호한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는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 수급상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0년, 2021년 우리 증시는 개인의 화장세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은 어때요? 중국 시장의 사실 수급 주체가 변동된 부분도 2015년과 굉장히 비교할 만한 포인트인데 과거 2015년 상해종합지시도에 랠리가 나왔을 때는 사실 개인이 주도하면서 그 주도하는 자금의 성격 자체도 굉장히 과도한 레버리지가 많이 섞여있는 굉장히 과열된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21년 현재의 시장은 수급의 주체가 명확히 기간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배경은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펀드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저희 당사의 한정숙 애널리스트님이 공유해 주신 펀드 자료를 제가 리포트를 조금 읽어보고 왔는데 현지의 갤럭시 증권에서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면 현재 공무원 펀드들이 춘절 이후로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1조 위안 정도라고 합니다. 1조 위안이면 원화 기준으로 170조 원 정도 되는 경우인데 이게 보통 국내 시장에서 위탁 예수금이 60조다 70조 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자금인 게 공무원 펀드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펀드가 결성되고 3개월 내에 80% 이상을 주식시장이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170조 원 중에서 대략 80% 정도의 자금은 3개월 내로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예탁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증시로 유입되게 되는 실제로 수급으로 연결된 효과가 있는 자금이 170조 원이니까 굉장한 규모라고 볼 수 있고 더 재미있는 점은 2021년도가 되고 나서 1월 한 달간만 모집된 공무원 펀드 자금이 4,500억 위안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대략 75조 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도 3개월 내로 자금을 새롭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상해종합시장은 조정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매물을 받아줄 기관의 자금이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서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하고는 사무수급이 다르군요. 우리는 기관에서 돈을 빼서 공무원 펀드에서 돈을 빼서 내가 직접 하란다 이런 분위기라면 중국은 조금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투자를 대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주식을 고르는 대상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2007년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굉장히 가파랠리가 나왔던 대략 한 13년 전에 대한민국의 사실 공무원 펀드 열풍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금융시장의 상품 트렌드를 보더라도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 사이 시차가 존재한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국내도 사실 2007년, 2008년도 공무원 펀드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었다가 사무 펀드, 해지 펀드 트렌드가 변화해 왔는데 중국은 2021년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 펀드 시장에 굉장히 광풍이 여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펀드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들은 사실 레버리지성 자금이 아니고 기관들이 직접 집행해야 되는 자금이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인 것 같고요. 조금 재미있게 보이는 부분은 기관들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기관들이 이런 형태로 그 수급을 조절하는 부분이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고 생각되는 시기에는 개인에게 펀드 가입 한도를 작게 설정해서 자금을 많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또 시장이 약간 내려와서 시장이 좀 한비적인 수준에 거래되면 개인에게 가입 한도를 열어줘서 또 펀드를 많이 모집하고 그러면 결국 중국 당국의 생각도 조금 완만한 상승, 속도 조절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수급 주체가 되고 있는 공무원 펀드를 운영한 자산운용사들도 시장의 과일일 때는 모집 규모를 약간 줄이고 시장이 내려왔을 때는 또 모집 규모를 늘려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해종합시장,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정부와 기관이 좀 이상적인 형태로 속도 조절을 같이 해나가는 좀 티키타카가 잘 되고 있는 방향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수급의 퀄리티가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 조금씩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실시간 지수 점검해보죠. 네. 유럽 시장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 최근에 변동서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고 유럽 시장 오늘도 유럽 스탁스 50 기준 0.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영국 시장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시장 모두 다 0.1%에서 2% 정도 안정적인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유럽 시장은 사실 경제 지표나 어떤 개별 기업의 이슈보다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글로벌이 하기에는 전 세계 지금 1.3% 정도 접종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평균치가 한 3% 정도 수준이라 글로벌 평균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사실 백신 접종률이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나 타 국가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조금 작지만 상승폭도 약간 제한되는 그런 형태의 약간 조용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독일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의 주가가 비교적 하방을 견주하게 막아주면서 오르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의 하락 방향으로의 변동성도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시장이 관망한 후에 백신 접종에 따른 경계 회복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S&P가 0.33, 다우가 0.3, 나스닥이 0.2고 오늘은 거의 똑같이 0.3 내외 오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선물 지수인 것 같고 3대 지수 모두 0.33% 정도 고르게 오르는 모습이고요. 다만 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러셀 2천 지수고는 0.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상세적인 강세에 조금 보이는 정도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크루드오일도 현재 58.67달러 0.5% 이상 고르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네요. 네 시장하면 오늘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 나오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새로운 뉴스는 없었지만 오늘 명절 연휴 앞두고 아마 다들 조금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률 세계 1위 다투면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인데 기존에는 이스라엘이 30% 후반대까지 조금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아람에미리트가 역전한 모습 나오면서 현재 아람에미리트가 990만 명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42%의 접종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860만 명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40% 정도 접종되면서 전 세계 평균이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1.3% 정도 수준인 걸 비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백신 접종의 효과 같은 걸 볼 때 이스라엘과 아람에미리트 케이스를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 관심이 모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영국 시장이 그 뒤를 이어서 18% 정도 수준 접종이 진행된 상황이지만 최근 아직까지는 브렉시트 관련 노이즈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뒤가 사실 경제 규모로 보나 인구 수로 보나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인데 오늘 기준으로 거의 10% 수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 3천만 명 맞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미국 인구 기준으로 한 3천만 명 정도가 접종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분들이 83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접종을 횟수로는 4천만 명 정도가 접종된 상황이라서 글로벌 약의 횟수 자체로는 가장 많은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누적된 수치보다 더 고무적인 부분은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원래 100일에 걸쳐서 1억 명을 접종하는 하루 100만 명을 목표였는데 현재 기준은 하루 130만 명 정도가 접종되면서 초과 달성이군요. 맞습니다. 정부 목표보다 오히려 빠르게 진행된 모습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은 조금 높아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절대 숫자로는 아마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접종률로는 한참 낮지만 절대 인구수로는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가장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종합시황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고 오늘 시황 정리를 마감을 하시죠. 네. 오늘도 중국 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모습 나오면서 2010년 이후에 최고점을 낸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명절 종료사에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한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번 연휴 기간에는 조금 4일간 휴식을 취하지만 코로나 이슈로 아마 가족분들끼리 모임하기도 되게 어려운 시기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독서로 시간을 보낸 게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휴 동안 앙드레 코스톨라니 최선임님 저자 합산 3명 170세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갈 때 한국 갖고 가세요. 맞습니다. 요즘 사실 국내 최고의 대세는 주식의 시대에 투자의 자세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하죠. 최고의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합산 17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홍석 선임님은 선임 매니저님은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정말 거침없이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언변이라든지 이런 것만 좋으신 게 아니라 준비를 워낙 철저하게 해 주시니까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든지 툭툭 던져도 다 받아주시니까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치동 어디시죠? 사무실이? 대치역 2번 출구 미래세 대치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대치동 인근에 계신 분들 대치역 2번 출구의 미래세 대치 WM입니다. WM. 최홍석 선임 매니저를 찾아 빨리 찾으셔야 될 겁니다. 늦게 가면 이제 또 줄 씁니다. 자 미래세 대우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